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은 코리아CC의 야간 2인 라운드 왔습니다. 오늘이 말복인데요. 조금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2인 플레이 오늘까지 세 번째인데 오늘이 가장 날씨가 좀 선선하고 딱 골프 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연습도 아까 한 시간 정도 하고 지금 퍼터 연습도 조금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재밌게 잘 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가구. 가구? 네. 가구야 오늘 똑같은데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전지훈련이 예정되어 있어서 오늘 한 번 연습 라운드처럼 연습을 한 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이에요. 첫 터리고요. 팝파이브에요. 음, 너무 좋다. 좋아요 완전 거기 맨홀로 쫑 같네요 코리아 cc 첫 홀 티샷 탑니다 팝파이브 360m 네 아주 잘 샀어요 굿샷 잘 갔어요 나이스 첫 홀은 연습입니다 저희 코리아 cc 시간 다 하고 세컨로 공략합니다 노란색 200m 세컨 5번 우드로 공략합니다 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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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잘 갔어요 170m 남았고요 몇 번이 우드입니까 5번을 넣어 우드 우드 구름이 너무 예쁘다 오우 좋아요 직진으로만 날아가네요 다 갔네 다 갔어 다 갔어 첫 홀부터 좋아요 서드샷 75m 왼쪽으로 봐도 되겠지 어 그냥 깃대 바로 봐도 될 것 같아 너무 오른쪽으로 안 나가면 어 잘 샀다 75m 11번으로 공략합니다 엄청한데 응 힘들어 가지 말고 75m 이게 70m 부터 안 나오는데 아아 이게 아 어 들어왔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다행이다 오 나이스 럭키럭키 왜 이렇게 럭키 이게 나 보통 오른쪽 가는데 이건 또 처음이라 네 이게 뭐냐면 힘이 들어가서 70m 까지 밖에 안 나간다는 그 생각으로 땡겨버렸잖아 완전 어 네 골프가 이렇습니다 아 몇입니까? 오우 좋아요 3 온 잘 붙였어요 저 그리고 우리 8구씨는 약간 나가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좋다 좀 더 더 더 더 조금 짧았지만 나이소 좋은데요? 좀 더 아 오르막 오르막 한 번 더 좋다 아 아깝다 아깝아요 한가요?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저 파5 첫 홀 파으로 시작하는 게 얼마만인지 아 아 까비까비 나이스 인 정말 네 첫 홀은 연습입니다 네 화이팅 두 번째 홀 팝콘입니다 아이쿠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왔어? 나 왔어요 못 봐 안보이네 네 첫 홀 팔로 시작했지만 다음 홀 티샷이 매우 좋지 않았고요 가봐야 되겠습니다 산으로 가버렸네요 응 좋다 중간에 나무를 씌워넣는 건 왜 그럴까요? 중간에 나무를 씌워넣는 건 왜 그럴까요? 아이고 일어났나봐 아 나 머리 빗어 잘 갔어? 어? 네 네 두 번째 홀 최선식 둘 다 배웁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니깐요 네 하하 굿샷 105m 7번 아이쿠 아이쿠 쭈카쭈카 우쌰 잘 갔다 어머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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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이스 온 제 왼쪽 봤어요? 아니 저기 아니요 똑바로 봤는데 약간 왼쪽으로 갔어 아우 너무 갔어 여행 하하 왼쪽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나이스 첫 홀 파했다고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살짝 두 번째 홀 더블로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드라이버가 나무에 박혀있었는데 드롭하지 않고 트러블 샷을 했습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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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마무리 아이코기 한탑 줄였어요 야옹아 굿샷하게 응원해줘 세 번째 홀이고 파스리 130에서 403조까지 먹는 텐데요 유티릭이요 야옹 바람도 부네 너무 예쁘다 하 em 잘 간거 핀 옆에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우 переп 오오우 우주거봐 3번은 파스리 입니다 오 엄청 잘 맞았는데 제가 하마터면 벙커에 빠질뻔 레드컴너에 상가 굉장히 예쁘네요 무plingsArm 함께 근데 이게 왼쪽에서 약간 흐르지 않아요 언니? 이렇게 안 흘러요? 괜찮아요? 위장으로 흐르는데 꺾이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바로 보면 돼요 지금 딱 잘 섰다 굿샤 잘 갔다 펑커 넘어야돼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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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 너무 짧게 떨어졌네 좀 짧게 떨어졌네 몇 미터? 몇 미터? 20? 내가 13m였어 설정 내려가면 안 돼 답 나 빼, 나 빼 아깝다 아, 이런 건 너무 아까워 포기해요 괜찮아요 핫3 아쉽게 보기로 지나갑니다 약간 어프부츠가 좀 짧았어요 핫컵 아 살짝 약해서 라잇보기 둘다 보기로 지나갑니다 먼저 휘어버리네 살짝 약하니까 이렇게 흘러지는데 고기가 뭐야 괜찮아요 둘 다 어프로치 연습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 언니 어프로치 그렇게 기계가 안되서요 어프로치가 못했거든요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핫파3에서 파를 잡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보기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홀로 갑니다 고고 보기 정도 오쌰 내려오겠죠 네 오늘 날씨가 아주 골프치기 좋은 날씨에요 그린 오른쪽 끝을 공략하면 됩니다. 굿샷! 똑바로 잘 갑니다. 나이스! 티샷이 아주 잘 왔구요. 무지개를 바라보면 우리 캐비언니 떠나고 있어요. 역시! 이게 여기가 물이 있었나? 약간 좀 촉촉했나봐. 투온 투온 자자자자자자 올라갔습니다. 투온이에요. 아직까지 물 공포증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자자자자자 좋다. 내려와. 내려와. 약간 쓸 때도 조금 저쪽.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약간 왼쪽으로 서긴 섰어요. 다행이다.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아깝다! 다행이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불에 빠졌지만 괜찮아요. 어프로치 아주 잘했습니다. 불에 빠졌습니다. 들어가! 아우! 까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비 다섯 번가? 물수만이 약간 이쁘다. 네! 커플로! 안돼! 넘어가! 시그니처홀입니다. 스카이키스로 등장했던 120m 육번아이언 왜 바다가 미치지? 아 오른쪽 나갔나?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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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바퀴 비에 붙어 온 네 저희 지금 코리아 CC 8번 홀 시그니처 홀 파스리에 왔습니다 스카이 캐슬 하우스가 보이고요 우리 이따 여기서 이거 들고 찍어 그러니까 오 예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아우 진짜 그니까 왜 이러노 전반 마지막 코리에요 전반 마지막 코리에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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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오른쪽이긴 한데 좋아요 어머 나 이 카메라 같이 올라갔어 네 벌써 마지막 홀입니다 전반 마지막 홀 이렇게 넓고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는 듯한 이런 홀이 좋더라고요 네 아주 잘 썼습니다 아우 아우 넓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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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커야 혹시 하나만 빨리 치우고 갈 수 있어 언니 천천히 천천히 아이언처럼 아까 밀어서 백스윙 하지 마세요 밀어 응 아까 밀어서 밀어 응 굿샷 잘 갔어요? 안녕 나란히 나란히 붙어있습니다 126m 포대그린 유틸리티 공략 굿샷 아 너무 왼쪽으로 좀 땡겼어요 섹시임도 하다봐 엄마 던져준건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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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괜찮..어? 근데 더 가겠다 떴어 떴어 됐죠? 에헤이 마지막 쿨 마지막 퍼터입니다 멘붕 아이고 퍼터를 라이가 많아서요 전반 라인홀 잘 쳤습니다 몰라요 나 지금 멘붕 왔어요 멘붕 마지막 골파파이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친 것 같아요 후반 첫 돌 확보영 굿샵 괜찮아요 어 그래도 직진입니다 후반 첫 돌 티샵 탑니다 날씨가 아주 선선하니 좋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남편 남편님들 골프장에 오면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전화를 하겠습니다 굿샷 괜찮아 펑크가 펑크 전 나이스 사인 두번째 스펀샵 150 5번 후드 에요 약간 오른쪽 근거에요? 네 펑크 때문에 더 많이 오네 아아악 그만 그만 멈추겠다 아 그만 안돼 안 돼 멈췄어 멈췄어 다 갔네요 150미터 우버노드 공략 캄다운하고 집중하는 걸로 러프 얘가 체를 먹지 러프가 와 잘 쳤다 온 오 나이스 온 온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아니야 온 온 온 나이스 나이스 와우 우드로 투혼을 했습니다 우리 김팔구씨 저 근데 구삼이가 더 잘 어울릴 줄 아나요? 구삼이가 좀 정겹긴 하죠 하지만 팔구에 자랑스러운 스코어가 있으니까요 네 오늘 저희 네 아닙니다 열심히 치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34m 45요? 45에요? 네 죄송합니다 45m 가까운 둔 모네요 오오 안되는데 오 좋아요 좋아요 펑크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20미터 멍거리 퍼터를 남겨두고 있는 김팔구씨 하지만 롱펫 감이 좋으니까요 파이팅 파이팅 음 잘 갑니다 아니야 괜찮아 오오 나이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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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파 아이고 이렇게 길게 차지야되구나 하하하하 아이스 카 감사합니다 오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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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목입니다 소반 두번째 월 파스리 115m 예쁜 아이돌이네요 오 좋다 완전 좋아 어디 어디 짧았어요? 안보인다 저 가려져가지고 하지만 굿샷이에요 살짝 짧았지만요 날벌레 계속 윙윙거려가지고 방향은 참 좋았는데 티박스대로 치면 될 것 같아 나한테 붙었던 아이인 듯 스카이 캐슬들이 스카이 캐슬들이 와 굿샷 약간 저쪽으로 가긴 하는데 불러 내려와라 나이스 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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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블랙팟 네 맞아요 좋다 좀만 더 좋아요 안녕 네 머논했지만 약간 거리가 있는 퍼터입니다 하지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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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굿씨 롱펫을 잘하니까요 겁먹지않고 아 아 라이를 아 아 아 아 아 아 많이 내려갔어요 아 파슬이 라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이요 나카다 오케이 나보 아 아 땡랑 짜 stated 말하지 마세요 아 아 아 아이스파! 후반 세번째 파이브홀 파 해야되요 굿샷 좋아요 페이드인가? 아 저렇게 가면 거리가 좀 쭈우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임팩트는 괜찮은데 서비스홀 파 파이브입니다 오 잘 썼어요 잘 치고 있습니다 굿샷 잘 갔어요 앞에 맞은 느낌 났지? 깍두고 소리가 딱 거기 앞에 맞는 소리 핑 소리가 아니라 삐옥 살짝 왼쪽 살짝 내 귓대 그냥 봐도 되겠다 잘 썼어요 잘 치고 있어요 5번호들 아주 잘 치고 있습니다 우리 팔굿씨가요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치고 있어요? 오 굿샷 이는 못했구나 오오 그림 끝까지 다 갔어요 오 괜찮아요 네 어쨌든 잘 갔습니다 저는 크레이드 아니죠? 150m고 3번호를 투옴 합니다 언니 아까 오른쪽 봤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지 않았어? 네 맞아요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우린 없습니다 75에서 80이고 피칭 피칭입니다 완전 잘 썼습니다 똑바로 본거죠? 네 짧은거 같긴 한데 아니야 올라갔습니다 어? 긴데? 아이고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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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m 어프로치 3온 찬스 엄청 우드가 잘 왔어요 오븐우드가 아 좀 쎘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악 소리가 나오는데 콕 바꼈습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오 내려간다 좋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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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괜찮아요 오오이솝 오오 오오오오 아악 왔습니다. 보기 펫인가요? 어, 네. 오케이. 왼쪽으로. 이렇게. 아오. 겨우 돌아갔다. 나이스 보기예요. 응. 네, 우리 89씨의 버디펫. 근데 1박. 살짝 내리막이시긴 한데. 내리막이 있어. 솜찬이 있어. 솜찬이. 아하. 버디 추라이 성공해주세용. 어우, 쎄. 쎄쎄쎄. 내리막이 좀 쎘나 봅니다. 근데요? 응. 파. 응. 응. 기 떼보고. 요정도 거리는. 나이스 파. 어. 나이스 파. 그래도. 파입니다. 네. 나이스 파. 파5에서 파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네. 곤린이들에게는요. 하하하하. 나이스 켜졌어. 응. 나이스. 그래. 후반. 네 번째 홀이고요. 팝4. 파이브라이터 혼났습니다. 어우, 아주 잘 샀어요. 오, 이런. 나을까요? 아니요. 다시 하나 치고 가요 언니. 드라이버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 오른쪽으로 가버리네요. 클럽을 닫아도 열어도. 오른쪽으로. 아까 연습장에서의 느낌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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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으휴. 큰일갑니다. 나 빼. 나 빼. 하하하. 좋습니다. 갔어요. 우아. 너무하네요. 하하하하. 마이 씬 파포 빨간 눈이 오네 파포입니다 집이 아프네요 오버 물입니다 잘 갔습니다 오우 빼어이 아닌데 5번 홀 팝파이브입니다 사이트가 들어오고 있고요 괜찮아요 약간 오른쪽이긴 한데 네 괜찮습니다 약간 왼쪽 본거죠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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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이쌰 이렇게 쳐야 되는데 방향은 괜찮습니다 이번 호두의 달인이 될거 아하하 아 근데 신경쓰지 말고 그냥 쳐봐요 그냥 몰래 치듯이 공 내려 올라가지 말고 그냥 어 너무 의식했어 어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다 굴러갑니다 저 볼은... 아 주벅하게? 그냥 버려 버려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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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까지 걸리겠다 굿샷 좋다 올라갔어 올라갔어 나이스 좋아요 네 그거 할머니 오래됐을 것 같은데 날짜 한번 보세요 날짜 아니 안돼요 할머니 날짜 그거 봐야돼요 굿샷 하수리 135m 저는 약간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굿샷 오 똑바로 갔다 나이스 와와와 오 오 완전 핀빨로 갔어 나이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 내리맛은죠? 네네네 뭐예요? 몇 날이 되리나 까불었어 이 프로님처럼 될 줄 알았어 내려오나요 내려오나요 아우 약하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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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어랏 뭐야? 잘 가세요. 어, 오잘봐. 오우. 오우. 하늘도 멋지고. 맞을 때도. 어. 하늘이 굉장히 예쁜 날씨입니다. 그러게요. 여기가 라이트가 조금 많지 않아서 밝은 쪽으로 공략하는 걸로. 네. 잘 섰어요. 예쁜 하늘을 보면서 티샷 화이팅. 오우. 어우. 아이고. 왜 이렇게 뽕샷이 났지? 어. 얼른 쳐요? 하나, 하나 치고 갈까? 티가 좀 높았던 것 같아. 어, 봤는데 좀 높더라구. 우리 골인이들은 티 높이에 굉장히 예민해져. 조금만 높아도 홈샷이 바로 납니다. 네, 굿샷. 오, 네, 잘 갔어요. 티의 차이가 되게 크네요. 네, 저희는 40입니다. 120m 우리 투원 도전합니다. 아잉, 그래도 다 갔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110m 7번 아이언 세컨샷입니다. 조금 왼쪽 보고 있어요. 펑커 보고 있어, 펑커. 반대로. 어, 어, 어. 약간 왼쪽 보고 있는데. 아니, 왼쪽 안 봐도 돼. 어, 어. 다시 쓰면서. 어디였어요? 펑커 방향. 오! 나갔다. 어, 없다. 어디 버렸어요? 어, 어. 저 오늘 충전을 안 해왔어요. 그래서 제 걸로 못 찍습니다. 오! 오! 스탑!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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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서 가는 꿩! 네, 어프로치를 하러 가는 김팔구씨. 네. 잠깐만, 내가 봐줄게요. 네. 그렇게 보고 왼쪽 많이 봐야 돼요. 왼쪽, 이쪽은 안 보이죠? 응, 딱 20m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아, 네. 딱 20m. 20m 어프로치. 어이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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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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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왼쪽을 보시고. 20m 어프로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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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좀 짧았지만 나이스 온 이렇게 때려야 돼 오우 아 진짜 오케이입니다 너무 때리면 안 돼 또 너무 때리면 안 돼 오 좋다 들어갔다 아 한 바퀴가 짧아요 나이스 바깥습니다 굿샷 와우 사이사이사이 관역보다 왼쪽 오우 구쌰 잘 갔다 와우 오우 드라이버 아주 잘 맞아요 세컨샷 8버물 세컨샷이에요 140m 5번 후드죠? 네 유틸이고 유틸입니다 아 유틸입니다 내려올 것 같은데요 어디로 왔어? 안 내려왔어요 언니 와 드라이버가 아주 멀리 나온 우리 팔구씨 내가 내 그림자예요 그쵸? 언니꺼는 안보여요 나도 그러더라구 아이고 멋진 얼굴이 될 수 있었는데 진심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어두컴컴한데 우리 둘 다 깜깜스한데 아 제꺼는 조금 보이겠네요 와 멋지셔서 기대한 내가 바본가요? 아 정말 이 번호를 잘 치고 싶었는데 그냥 치면 처음 됐는데 투혼에 약간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냥 치듯이 치면 됐는데 그게 참 그게 참 안돼요 저도 아까 3번 후드로 한번 올려볼까 하다가 짧은 포파이브라고 해서 맞아요 그냥 도로록 여기는 너무 깜깜한 곳에 볼이 있습니다 화이팅 48m 서드샷 잘 섰습니다 와우 아우 아우 막을 본격을 당하면 아우 그쵸 서드샷이에요 아우 아우 아니 그게 안보여 진짜.. 아까워요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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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둡다 괜찮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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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괜찮습니다 네 우리 팔구씨가 드라이버가 아주 멀리 나와서 세컨샷도 잘 치고 싶은 욕심이 좀 들었나봐요 그래서 약간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지? 한 25m 정도 됩니다 아이고 다시 다시 이번홀 왕왕왕 어두워서 화질도 안좋네 와.. 화질도 더더더더더 더더더더 수고했어요 안녕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들어갈거에요 마무리 퍽 퍽 오 들어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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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로 막았어요 네 굉장히 많이 친 것 같지만 많이 쳤습니다 드라이버 자 들어갑니다 아까워요 오늘 왜이렇게 다 왠지 그러니까 뭐하셨습니까 오른쪽으로 엄청 흘리더니 보기입니까 하나 둘 끓이 온 포퍼 내 복입니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벌써 마지막 홀입니다 네 네 코리아 CC 예쁘고 하긴 한데 좀 라이트가 네 많이 없어서 야간 골프는 예전에 이 프로님이 얘기한 것 같아요 아 진짜? 골드 CC랑 이쪽이 좀 어둡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보통 뭐 스카이 72가 가장 밝고 서원도 괜찮은데 여기는 이제 한쪽만 또 맞아 맞아 라이트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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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굿샷 근데 안 들어갔어요 그쵸 네 마지막 홀 티샷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약간 벙커 방향으로 가긴 했는데 한번 가서 봐야겠어요 잘 안 보여서 한쪽만 이렇게 라이트가 있는 곳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해도 좀 짧아지고 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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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어 괜찮겠다 괜찮겠다 나이스 어 완전 어두운 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세컨 오버노드로 오늘 아주 오버노드가 효자템이었어요 오 굿샷 잘 갔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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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세컨샷 125 유틸입니다 오 오 괜찮아요 나 빼 나 빼 오 기다 넘어갔어 굴렀어 엥 깠어요 13 13 13 자 이거 주세요 오 오 오 오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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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케인가요 오 오 오 이 정도면 뭐 잘 붙인 거죠 오 오 오 오 오 우리 팔굿씨의 투혼샷 오버노드를 아주 잘 칩니다 140 정도 오르막 그린이었는데 투혼 성공 멍거리 퍼터도 잘하니깐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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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으니까 이제 절로 가는거지 5미터 퍼터를 남겨놓고 있는 우리 팔구씨 좋다 왼쪽으로 조금 나이스 오케이 네 나보로 마무리 나이스 아이고 아깝습니다 하하하하 팝헛인가요? 네 손도 안보여다 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잘 쪘습니다 네 파했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코리아 CC에서 마무리 잘하고 이제 집에 가려는 참인데 네 역시 골프는 약간 멘탈을 정말 잘 부여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도 절실히 했습니다 제가 첫 홀 8호 시작하면서 굉장히 리듬이 좋았는데 맞아 맞아 반박자만 빨리 가자는 그 말 한마디에 네 영상도 안 찍고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스윙도 빨라지고 네 그래서 약간 좀 혼망스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뭐 제가 이겨내고 잘 쳤으면 뭐 별로 상관이 없었겠지만 이제 그런 말 한마디에 이제 마르르 무너지는 볼린이다 보니까 네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좀 잘 치고 있었거든요 전반에 맞아맞아 네 근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오늘 어떠셨어요? 저 오늘 너무 샷이 맘에 안들었어요 근데 내가 봤는데 약간 드라이버가 지금 이제 잘 맞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좀 홀을 거듭하면서 이제 정타를 맞고 근데 아이언이나 우드가 좀 잘 맞다 보니까 근데 오늘 아이언을 치는 게 몇 번 없어요? 여기가 조금 전장이 좀 긴가봐요 그래서 아이언은 진짜 보고 못 쳤어요 보통 드라이버 치고 우드나 보그마를 잡아야 하는 거리가 남다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렇다고 저희가 드라이버 거리가 안 나가진 않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완전 뭐 프로들처럼 잘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가 조금 긴가봐요 보통 8번 동안 아이언 잡을 법한데 오늘 한 번도 안 췄어요 맞아맞아 그래서 우드 연습을 많이 했다고 좋게 생각하면 또 네 그래서 근데 또 5번 우드가 굉장히 잘 맞아서 네 여러모로 늘 골프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냐 뭔가 뭐 골프를 잘 못 친 데 있어서 뭐 100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두 가지 뭐 이 정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쳤고 네 또 라이트가 조금 여기가 어두워서 맞아 뭐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림자가 젖어서 제 몸 그림자가 공을 이제 막고 있어가지고 공이 아예 보이지 않고 맞아맞아 그래서 뭐 서원힐스나 뭐 스카이 72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게 플레이할 수 있는데 용인권 야간 치는 곳들이 대부분 다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치고는 그렇게 좁지는 않았죠? 네 다 좁다고 하긴 하던데 여기는 그래도 또 회원제 골프장이라서 그런지 아 원래 용인권 회원제 골프장들의 특징이 넓지만 또 길어요 아 길어요 넓은 대신에 88cc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제가 다 그냥 세컨은 다 무조건 우두 약간 그런 아 숨이 굉장히 찬 제가 너무 열변을 토하느라고 진짜 네 회원제 골프장의 특징이 좀 그러니까 길이가 짧지 않고 넓고 길고 약간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한 가지 또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전지훈련 있죠 네 전지훈련이 기다리고 있어서 네 연습 잘 했고 다음 주에 또 재밌게 네 3박 동안 3박 4일 가는데 3박 4일 동안 골프를 3일 동안 치니까 재밌게 또 그전에 한번 연습해야죠 네 연습해야죠 토요일날 만나요 토요일날 저희가 장도 보고 스크린도 한판 저희 스크린도전기도 끊기면 안 되니깐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오늘 아쉬움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아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도 네 언젠가는 둘 다 안정적인 80 순위가 되고 둘 다 기분 좋게 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재밌게 잘 치고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라운드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 골프전 도전기도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 안녕 기운이 없어 둘 다 안녕 아쉬움 찬땡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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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